휠체어를 타고 제주도를 여행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제주도에서 급하게 갈 수 있는 큰 병원이 있나요? 네 있습니다 무장해 여행을 할 만한 곳이 있으면 추천 부탁드려요 네, 엉알해안, 절물자연휴양님, 천지연폭포 등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제주도로 가는 계획이 탑승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가봅시다 형제여행 제주도로 가는 길